저희 노래 중에 뭐 아는 거 있어요? 제국의 아이돌 왜요? 몰라요? 알죠 알죠 가수분들 알아요 제국의 아이돌 아이돌? 저 노래 뭐예요? 오늘 밤은 삐딱하게 아 들어봤어요 제 노래 대박이죠? 아닌데? 무한돌레이션 다른 사람이었는데?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여기 붙어라 저기 붙어라 We don't party like I'm so sorry but I love you 그것도 알아요 그쵸 저 그 그룹이에요 미안한데 한국 최근에 나온 노래들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한 거 같아서 지금 한국으로 비하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약간 그렇게 됐어요 비슷했어 지금 지금 한국 가수 옆에 지금 난리 나요 박주도 카라로리스트 박주도 한 분을 그냥 거기서 거기 아 근데 와 딜리셔스 TV Olive